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. 이번 방중에서 조 장관은 왕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중관계, 한중일 정상회의, 한반도와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. 우리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6년 반 만으로 소원했던 한중관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